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세상이 뭐 그냥 술술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은 정진상하고 김용도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듬 말씀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이게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의 친구. 아리토텔레스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익의 친구라는 것은 세상의 친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이익의 친구는 이익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오래 가지만 진정한 친구들도 뭐죠 특정한 시점에 되게 되면 서로 바이바이 하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바이바이 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이바이 헤어지는 것도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많이 깨우치는 거죠 저 친구하고 내 관계가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니고 이익의 친구를 내가 친구처럼 여겼구나 그렇게 본 거죠 이번에 뭐죠 김문기 씨가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와 그 측근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유동규 씨가 그냥 확실하게 불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라는 사람은 좀 순진했던 거죠 그 동네에서도 진짜 친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계는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이익만 있는 것이죠 김만배 씨가 지금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고 입을 다무는 것은 김용 씨하고 정진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김용 씨하고 이름 정진상은 이재명하고 이름 정치적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의리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 민감한 시점에 사선 의원인 양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승호 의원이 감옥에 매내려가 가지고 마음 단단히 잡고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걸로 봐 가지고 그 사람들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방에 이름도 오래 갇히게 되면 신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정승호 씨가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찰 출신이니까 많은 사람을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비명계의 친명계의 좌장으로서 가서 경험이 있으니까 마음을 좀 다독거려주고 검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피로를 느낀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모든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신경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끝까지 지금 버티는 겁니다 남욱도 불고 유동규도 불고 다 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김만배는 안 불러요 김만배가 불면 휘황찬란한 총청년 세계 안 나오겠습니까 김만배가 입에 튀어나온 것 중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원회 위원장을 다녔던 권순일 1959년 대전고등학교 출신의 서울법대 출신들이죠 지금 대한민국 망치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물론 똑똑하니까 출세대를 많이 해가지고 비중이 많지만 어쨌든 서울법대가 나라를 망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서울법대 출신들인 거죠 그럼 김만배가 여러분 왜 끝까지 입을 다물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입을 다물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적당히 감방 살고 나오면 자기한테 수백억 정도 숨겨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일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죽인 여러분들 원수들은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재산을 빼앗아간 그냥 원수들은 용서를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김만배의 뒷심 김만배의 뒷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숨겨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주 천날하게 인간을 봅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종류의 환상이라든지 낭만이 없는 겁니다 김만배가 왜 버티니까 조금 살고 나오면 꼬불쳐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금만 더 버티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범죄의 은닉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만배를 다시 또 감옥에 쳐넣네요 이게 상당히 심적으로 타격이 클 겁니다 감방한 여러분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약해지죠 그런데 또 들어가 그게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해외도 뭡니까 캄보디아도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또 구속 검찰 윗선 의혹 수사 탄력 범죄 수익 340억 언니 케미 김 씨 전 재산 걸려 진술 가능성 여러분 북한을 항복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과거에 미국의 재무부가 거래 은행에 계좌 동결을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화를 딱 놀라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줄을 재면 대부분 다 불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것보다 김성태 같은 사람 지금 사채업자로서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수사관들이 다루기 쉽습니다 그냥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오원하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본인한테 보여주게 되면 그냥 불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게 영원히 읽히는 그런 고전이 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원수들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원수들은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 속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냥 개량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김만배 씨를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수사관들이 불도록 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니 재산 다 날라간다 협조할래 안 할래 그렇게 나오겠죠 마지막 김만배가 여러분들 뭡니까 무슨 죽는 신용도 내고 자의 소동도 벌리고 다 멍구하니까 돈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지금 이재명하고 여러분들 무슨 의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만난 것은 뭐죠 돈 때문에 서로가 만난 거니까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관계인 겁니다 정진상하고 김용리하고 김만배가 무슨 의리가 있겠습니까 신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돈 돈 돈밖에 없는 겁니다 석 달 만에 다시 구속을 한 겁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서울중앙지검 반북배 수사 일부는 김만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든 범죄이익 340억 원을 수표로 바꾼 뒤에 차명오피스텔 대여검고에 숨긴 혐의 범죄수익은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범죄수익은닉 외에 동창 박모 씨에게 140여 건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 정거은닉 교사 지인을 통해 대장동의 그 증거가 담긴 자기위대전을 불대고 한 혐의 정거인멸 교사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으로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 800억 상당의 재산을 빼앗길 상황에 찾아 이것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필사적인 거죠 검찰이 김만배의 입을 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탈탈 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김만배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만배는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지금 무슨 짓이라도 다 할 겁니다 자기가 10년 이상 투입해서 거두드린 수익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할 수 있으면 지옥에라도 갔다 오라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들 검찰이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 이날 김 씨가 구속되면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에 김만배가 구속된 혐의는 배임 행령 같은 사안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 씨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다 김만배의 구속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치관계 로비 의혹사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검찰은 김 씨가 언니 간 재산 중 일부가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검찰이 명예를 걸고 밝혀내야 되는 거죠 이거 김만배를 지금 압박할 수 있는 아주 유일무이한 방법은 돈을 공략하는 겁니다 진짜 네가 이렇게 버티면 완전히 너를 그냥 합법적으로 알거지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 정도로 도끼를 품고 수사관을 달려들어야 김만배의 입을 열게 하겠죠 김만배의 입이 열리게 되면 세상이 뒤집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오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59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법과대학 졸업 전 대법관 4.15 총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이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대법원의 이름 7대5 판결을 어떻게 여러분들 했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현직 대법관이 사후의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욕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이름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나라가 썩어도 어떻게 이렇게 썩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나는 이런 식의 이름들 나라가 돌아가가지고 앞으로 자주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suicide